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발표하게 된 안드로이드 크루 6기 꼬상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후 이미지 처리 과정, 라이브러리 소개, 성능 비교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미지 처리가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1000개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미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URL을 통해서 연결 객체를 생성하고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서 인풋 스트림을 비트맵 팩토리를 이용해서 비트맵 파일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리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리사이징을 처리해서 비트맵 파일을 생성하고 URL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면은 이미지 캐싱을 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캐싱 경우에는 메모리 캐시와 파일 캐시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캐싱 관련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로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URL을 통해서 HTTP URL 커넥션을 만들고 URL과 연결을 하고 인풋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이때 비트맵 팩토리로 인풋 스트림을 디코딩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시를 그림과 함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뷰를 이미지 뷰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 정도입니다. 이때 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이미지 로딩 속도도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리사이징을 통해서 크기를 줄여줘야 합니다. 해당 리사이징하는 코드인데요. 인풋 스트림을 바로 디코딩하는 것이 아닌 버퍼의 인풋 스트림에 넣어놓는데 버퍼 스트림에 넣어놓는 이유는 인풋 스트림을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퍼 스트림에 넣어놓고 마커를 찍어둡니다. 이때 피트맵 팩토리의 옵션을 통해서 어떻게 디코딩 할지 설정을 해주는데 인 저스트 디코드 바운드를 통해서 그냥 읽기 전용으로 디코딩 합니다. 그리고 읽기 전용으로 된 옵션을 통해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샘플할 사이즈를 계산합니다. 이때 옵션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를 넣어줘서 이미지 샘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샘플을 구했다면 이 옵션을 통해서 디코딩하면 이미지 파일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샘플링하는 코드이고요. 이 코드는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처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번거로운 리사이징을 처리해줘야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나와 있듯이 글라이드나 피카소, 코일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라이브러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라이브러리는 글라이드와 코일, 마지막으로 피카소이고요. 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로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미지 뿐만 아니라 GIF 파일도 디코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SDK 버전 14 이상이어야 되고 아래와 같은 의존성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권한 같은 의존성이 필요하겠죠? 이 코드는 글라이드를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글라이드 닷 윗을 통해서 이미지 뷰를 넣어주고 있는데 해당 컨텍스트를 이미지 뷰로 넣어주고 이 이미지 뷰가 이미지 뷰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글라이드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로드되는 이미지가 GIF 파일이면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GIF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일은 코르틴 이미지 로더라는 약자로 코틀린 코르틴으로 만들어져 있고 최대 2000개의 메소드로 글라이드보다 용량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일 역시 버전 21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아래와 같은 의존성을 추가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일은 코틀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 뷰에 바로 이미지 URL을 넣어서 이미지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본 크기가 이만할 500x500 사이즈의 원본이면 리사이징을 처리해주고 서클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처럼 크롭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 라이브러리인데요. 피카소 라이브러리는 스퀘어사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고 이미지 캐싱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카소 역시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이상에서 사용해야 되고 아래와 같은 의존성을 추가해야 됩니다. 피카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 기능이 있는데 로테이트 기능은 원본 이미지를 180도 회전시켜서 로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엑시프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사진 찍었고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파일을 읽어서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회전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 비교입니다. 성능은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하였는데요. 테스트 환경은 픽셀4의 API 34번을 사용하였고 이미지 40장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1은 리사이징 없이 로딩만 하는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 2는 리사이징하고 로딩 처리하는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처음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처리를 하였을 때 테스트 1과 테스트 2의 경우 메모리 사용량이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도 3번과 4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글라이드의 경우도 테스트 해봤을 때 글라이드의 경우는 가비지 컬렉터가 테스트 1, 테스트 2 모두 한 번 나타났고 메모리 사용량이 규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일의 경우는 테스트 1을 했을 때 가비지 컬렉터가 4번이나 나타났지만 리사이징을 하고 나서 가비지 컬렉터가 2번 나오고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경우는 테스트 1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하게 가비지 컬렉터도 4번 나왔고 메모리 사용량도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이징 처리한 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비지 컬렉터도 2번 나왔고 테스트 1에 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안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메모리 사용량뿐만 아니라 로드 속도도 측정을 했었는데 로드 속도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하는 거나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